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또 그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다른 정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경혜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적이요. 우리의 본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림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마태범 5장 14절 말씀 상반절을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찰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찰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합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라고 정리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저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빛이 자기를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외모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능력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한시적인 빛입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의 빛은 외부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빛입니다. 즉 내 안에서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충만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 그 빛만이 영원히 자신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피 열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하므로 수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말 아래 두지 않을 때라구요.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다시 14절 15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리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격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라 아멘 여러분 숨겨지는 빛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로 빛을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만 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삼천만에 걸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등격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직장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편협적인 언론들의 행패와 기독교를 위도적으로 말산하기 위한 자편향적인 부류들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는 사회적 시선이 따갑기에 이해는 생명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는 이해일 뿐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피해의식을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거룩한 나성 곧 피치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감추려고 함행할수록 더 소롱할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로의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할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일이오. 예수님을 주로 높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다니엘의 사드라카 메삭과 아벤누고와 같은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사드라카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지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라는 순교적인 이 믿음의 선보 자신이 믿는 자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과 바라게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빛은 숨겨둘 수 없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사명자들로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내주십시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나의 믿음 생활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빛을 삼속에 드러내십시오. 말 아래에 두어 주님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 아래에 두어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등경 위에 두어 빛으로 착한 일을 해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시길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착한 행시를 보일 때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 할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회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선한 노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산산수훈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 그런 윤리적인 선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16절의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헬라우에서 착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아가토스와 칼로스라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가토스와 칼로스 이 둘은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폭넓게 깊은 깊은 선을 가리킬 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 착한 행실 선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로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니 버리고니 와 아멘 여기서 선한 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어구에서 이 착한은 아가토스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 비하면 이 두 단어는 서로 혼용해서 쓰였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 성도의 착한 행신은 세상의 선합기준에 의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착한 행신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신에 기인한 성도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세상이 여기서 예수님의 착한 행신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납니까? 비움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겟세바레 동산에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기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즉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빌리뽀서 1장 6절 속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드러나는 것 즉 그분이 이루신 바로 그 창조의 행위 부활의 행위 자기의 부인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으로 지어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 그것이 그것이 하늘 나라 백성들의 세상 속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여기 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입니다 이에 걸림돌 되어지는 궁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의 모든 활동상 즉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착한 일이 성도에 비해서 그대로 제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은 착한 행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당하고 순한의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에 착한 행실 순종에 착한 행실 십자가에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착한 행실 이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의 원 뜻을 우리가 자꾸 헤아려야지 자꾸 이상한 논리로 맞춰나 가면 안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자기를 낙추고 부인하고 순정해 나갈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교의 삼속에 개입하여 세상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인내와 수고와 성님과 순정의 삶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정기 때에 우리의 믿음에 신실한 선배들은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 무서운 일본 순사들의 겁박과 억압과 고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를 고문했던 그들이 변화를 받고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게 라고 고민하긴 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순교적인 행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빛과 수금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도저히 흉내될 수 없는 삶이지 그래서 그 삶이 성도에게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님이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착함이라면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일 성도의 세상적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타 종교인들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돌리는 이들까요 타 종교인들의 착한 행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요 아니면 그들 각자 믿는 다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들이 영광을 받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우리 주님은 아버지 깊으신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허락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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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성도의 정체성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둘째 여러분 내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말 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등종 위에 두어서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소유하고 포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착한 영심을 보이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